WS501 형준 오빠가 한국 e스포츠협회로부터 명예 프로게이머 자격증을 받았대. 목표로 했던 준 프로게이머는 아니지만 e스포츠 저변 학대에 노력해서 명예 프로게이머가 된 것만을 뿐 정말 대단한 거지. 형준 오빠는 그동안 동고동락했던 MBC 게임 선수들이 준비한 작별 메시지에 끝내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고 보답으로 선수들과 오랫동안 남을 사진 촬영도 같이 하는 흔흔한 모습을 선보였어. 팬들 역시 이대로는 너무 아쉽다며 계속 도전해서 진짜 프로게이머 자격을 따내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더라고. 너무나 진지하게 임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며 이대로는 끝날 수 없다는 반응이었어. 이젠 형준 오빠의 샤방샤방한 미소를 볼 수 없다는 게 너무 아쉽지만 이 스포츠를 위해 열심히 노력한 형준 오빠의 모습 절대로 잊지 않을게요.